이게 전기잖아요. 그래서 문장으로 간절해주면 동사도 안 되는 거고 가장 성실이 아주 좋은 인사도 비행기에서 싹 바뀌었다. 그래서 우리는 품절이 없다. 요거를 또 왜 과거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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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stand. Peaceeän 네. 둘 2차도 걸릴거 같은데 그리고 이런 레이너에서의 의견 받으면 될래요. 이렇게 쓰면 Ur-5 2개 뭐 일찍이 일찍 두 분이 하는 거 같지만 Ur-5 2개 종취나 뭐랄까 이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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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빌딩을 써서 필요한 그쵸 종종 여기 남은 여기 남은 그만큼 이게 연기 알겠음 그냥 남은 아 네 그냥 이하네 이것도 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